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범죄 발생과 대응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특히 수원과 시흥이 4등급으로 낮게 나왔고, 평택 5사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가 결과를 권예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와 시군구별로 6개 분야의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와 생활안전, 자살과 감염병 분야의 안전지수를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것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는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6개 항목 모두에서 1, 2등급을 받아 안전지수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5곳으로 도내 의왕과 용인, 하남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지자체를 살펴보면 3개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의 성적이 가장 좋았는데, 과천과 의왕, 군포와 용인시가 해당됩니다. 취약 분야로는 범죄가 두드러졌습니다. 평택과 안산, 오산시가 5등급을 받았고, 경기도와 수원 등 6개 지역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화재 분야에서 과천시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과 자살, 감염병 6개 분야 전체 사망자는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22년도 총 사망자는 2만 1,2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화재와 생활안전분야 사망자 수는 2%가량 증가했는데, 야외활동 증가와 대형 화재사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안전개선 노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전시설 개선 시범사업 등의 예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